이 정도 모이게끔. 이렇게 만들라고 하지 말고. 하나, 둘. 좀 더 할. 좀 더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근데 품이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진짜 안정적인다. 멋있다. 멋있다. 힘들어요? 힘들어? 안 힘들죠. 참. 이게 멋있지. 멋있다. 이거 보니까 나도 기타 치면 갑자기 탁구 배우고. 우리 프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프로가 4주 지나면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탁구하고 기타 바꾸고. 여기 궁장비도 하고. 선생님, 근데 저는 서브 이것만 해요? 겉에 가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진짜 이렇게. 뭐야, 이거. 진짜로. 별게 다 했어요. 정말 서브가 사람의 지문처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서브를 제가 계속 못 받으면 그 사람의 서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저쪽으로. 그쪽으로 최대한. 진짜 저게 너무 신기해. 네. 대장 자리를 와. 들어주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여기가. 들고. 더 세게 때려도 돼. 어차피 이건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들리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들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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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이렇게 딱 붙네. 네. 괜찮으니까 난 앉아서 해봐. 헛스윙 계속해도 돼. 이거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야. 이리로 더 붙어와. 더 들어와, 이쪽으로. 기다려. 더 기다려. 5개 마지막. 어? 어? 오! 5개 마지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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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너무 완전. tes! 바람에 공존? 흥동실 ! 뚱 하고말 놀고. 감사합니다.